제 2품 유마힐의 방편 그때 바이샤리성 안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유마힐이라 하였다. 그는 일찍이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깊은 성근을 심었으며 무생법인을 얻어 말 잘하는 편지에 걸림이 없고 신통에 자제하며 달한 일을 얻어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마군과 언수를 항복받고 깊은 법문을 증득하였다.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넜고 모든 방편을 통달하여 큰 언을 성취하였다. 중생들이 마음으로 하는 행을 밝게 알고 있으며 또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함과 우듬함을 잘 분별할 줄 알았다. 오래전부터 불도의 마음이 순일하게 달렸되어 대승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그는 대승을 닦아 있겠으며 여러가지 할 일을 잘 생각하여 모든 행동을 바르게 했다. 부처님은 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의 기계가 바다와 같았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그를 찬탄하셨고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왕과 국왕들까지도 존경하였다. 이 유마힐은 훌륭한 방편으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하여 바이샤리 성에 살고 있었다. 한량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으며 개행을 청정하게 신임으로써 개율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욕댐을 참는 인욕행으로 성 잘내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꾸준하게 정진함으로써 게으른 사람들을 교화하고 오로지 선정을 닦음으로써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을 교화하고 완전한 지혜를 닦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비록 흰옷 입은 속인이지만 스님들의 청정한 개율을 받들어 지니며 새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지만 삼계에 애착하지 않았다. 처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항상 깨끗한 범행을 닦으며 건속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멀리 여의기를 즐겨했다. 비록 오베로써 치장하기는 하지만 공독을 닦아 얻은 상어로써 몸을 장엄하며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선정의 즐거움으로써 맛을 삼으며 장기와 바둑 놀이판에 가더라도 그것을 통해 사람을 제도하였다. 여러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들을 받아주면서도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수구 경전을 밝게 알지만 항상 부처님 가르침인 불법을 좋아하였다. 어느 모임에서나 제일 큰 어른으로 공경을 받았다. 정법을 통해 어른과 아이들을 포용하였다. 사업이 잘 되어 세수구 이익이 생겨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내 거리에 다니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으며 정법으로 여러 곳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경설을 강론하는 곳에 가면 반드시 대승범으로 인도하고 글 배우는 학당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을 잘 인도하였다. 음란한 집에 들어가면 음욕의 허물을 보여주고 술을 파는 집에 들어가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뜻을 굳게 세우게 하였다. 만일 장자들 가운데 있게 되면 장자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좋은 법문을 말하여 주며 거사 가운데 있게 되면 거사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탐착심을 끊게 하였다. 왕족 가운데 있으면 왕족 가운데서 어른이 되어 인욕을 가르쳤다. 바람은 가운데 있게 되면 바람은 가운데서 어른이 되어 교만한 마음을 없애게 하며 벼슬이 있는 대신 가운데 있게 되면 대신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바른 법을 가르쳤다. 왕자 중에 있게 되면 왕자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충성하고 효도하는 일을 보여줬다. 내간 중에 있게 되면 내간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국녀들을 올바르게 고요하하며 서민 중에 있게 되면 서민 가운데 어른이 되어 복 짓는 일을 일으키게 하였다. 제석천에 있게 되면 제석천 가운데 어른이 되어 무상의 이츠를 보여주며 사천하 왕 중에 있게 되면 사천하 왕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모든 중생을 보호하였다. 장자 유마힐은 항상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이익하게 하였다. 그는 방편으로 몸에 병이 있노라고 했다. 그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인근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과 왕자와 여러 군석들 수천명이 그에게 병문안을 하려고 했다. 유마힐은 그 병에 병이 난 것을 인연으로 널리 법문을 설하였다. 여러 어지신 분들이여 이 몸이란 덧없는 것이지 늘 건강한 것이 아니며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견고한 것도 아니며 빨리 노세해 가는 것이어서 믿을 것이 못되며 괴로운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며 모든 병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지혜가 있는 이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몸은 튀는 물방울 같아서 잠시라도 걷잡을 수 없으며 물거품과 같아서 만질 수가 없으며 멀리 눈에 어리는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목말라 하는 애정으로 생긴 것입니다. 파초와 같아서 그 속이 경고하지 못하며 이 몸은 황가 같아서 뒤바뀐 생각에서 생긴 것이며 꿈속과 같아서 허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몸은 또한 그림자와 같아서 어부로 나타난 것이며 며아리와 같아서 인연으로 울려나는 것이며 뜬 구름과 같아서 잠시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며 번개와 같아서 장간도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이 몸은 따로 주장하는 이가 없는 것이 마치 땅과 같으며 나라는 없는 것이 마치 불과 같습니다. 오래지 못함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사람이라 할 실체가 없는 것이 마치 한 대 모여 고인물과 같습니다. 참되지 못하니 지수하풍우 사대가 모인 것입니다. 이 몸은 공한 것이니 나와 내 것이라 부를 말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인식이 없으니 초목이나 돌멩이와 같습니다. 본래의 작용도 없지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 더러운 물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 몸은 허망한 것이라 목욕하고 옷 입히고 먹여주어도 마침내 마모되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화근이라 백 한 가지 병이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몸은 언덕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에 쫓겨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죽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독사와 같고 언수 도둑과 같으며 텅 빈 말과 같아서 오움 18개 12차가 모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몸은 실증나고 걱정거리이니 마탕이 부처님 몸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몸은 곧 진리의 몸인 법신이니 한량없는 공독과 지혜로부터 생겨났으며 개인과 선전과 지혜와 해탈감, 해탈지견으로 생겼습니다. 자비와 기쁨과 평등심으로 생겨났으며 보시, 지계, 인욕, 유화, 정진, 선전, 해탈, 산매, 다문, 지혜의 모든 파라밀로 생겨났으며 방편을 닦는 공독으로 생겨났으며 여섯 가지 신통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세명을 닦아 생겨났으며 삼십칠 조도품을 닦아 생겨났으며 지간을 닦아 생겨났으며 심력과 사무소에야 십팔불공법을 닦아 생겨났으며 온갖 나쁜 업을 끊고 온갖 착한 업을 쌓음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생겼으며 부처님의 법치신 청정한 법으로 생겨났습니다. 여러 어진 분들이여 부처님의 몸으로도 일체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하거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마일장자가 문병원 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맞게 설법하니 무수한 사람들이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유마일장